진짜 아무도 아직 못 본 진짜 완전 리얼인데 구독과 좋아요 왜그러면 이름 뭐야? I am P.O.E 구독과 좋아요 헬로 It's 세안타임 전소미 화장실에 칫솔이 두 개? 은비니꺼 비니 여러분 각질 제거 제가 마른 얼굴에 숙면 100% 하얀색 보들면으로 얼굴 전체에 펴발라 마른 얼굴에 하는 거였구나 저는 늘 젖어있는 얼굴에 했는데 저는 늘 젖어있는 얼굴에 했는데 얘들아 떼일 리는 없지 그 다음에 세안용 수건 그 다음에 세안용 수건 오 피부 엄청 좋아보이네 화장 해볼까요 네 뭐해? 나 그냥 있어 어딘데? 집 윗돌이로 혹시 오늘 저랑 같이 하실 계획 있으신지 데이트 신청해도 받아주실 수 있는지 데이트 신청이 아닌 거 같아서 데이트 신청이지 나랑 단둘이 이쪽은 어? 전목에서 할래? 어? 알겠어 알았어 이따 봐 응 응 언니 혹시 뭐해요? 언니도 침심하면 하하하 짱정려로 하하하 심심하면 하하하 갈게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냐 자 여기가 좀 문제고 하하하 어 얘 아 제 화장대 제 화장대는 또 진짜 아무도 아직 못 본 정 진짜 완전 리얼인데 이렇게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칸칸에 제가 만들어 넣어 놔서 제가 딱 쓰는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넣어놨어요 저는 혼자서 잘해 일단 눈썹 대충 아 너무 진한가? 아니 아닌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완전 못생겨ㅋㅋㅋ 어떡해 어떡해 하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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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 우리 저번에 몇 시간 걸렸지? 한 3시간 걸렸나? 그치? 오늘도 에블린이 같이 상의 정리해줄래? 아싸! 소비언니 허락 맡아야 돼 됐고 오고 허락을 맡아버리면은 언니 문절머리 왔어 그럼 왜? 언니 한번 제 옷 상태 한번 라이브 방송 한번 해볼까? 안녕하세요 혹시 저에게 스타일링 팁을 받고 싶은 사람 없나요? 여러분 상상력으로 발휘해보세요 그거대로 제가 한번 입어보도록 할테니까 이 자식 좀 힙한데 라는 소리 듣는 두기다 자 이제 어디부터 시작할까? 빈티지는 진짜 나 끝까지 간다 빈티지 안 어울려도 되는게 빈티지 아니야? 이제 가지는 두 마리 띄우니까 2020 2020 손이 하우스 렛츠고 암튼 개네 그러면 힙스터로 눈 어떻게 해야 되지? 테디오빠 참 입어볼까? 하지마 봄이야 너 짱이 나야 돼 아니 바지가 진짜 잘 어울린다 이게 다야 진짜 힙스터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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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았던거 같은데? 이제 쿨트 편한 스타일링 갈까요? 약간 여친룩으로 할게요 도서관에서 약간 뒹뒹히 스타일링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빠 하하하하 옷을 갈아입느라 옷을 정리할 힘은 없거든요? 정리하려고 불렀는데 밥이나 시켜볼까? 그래 배고파 그럼 엄마에게 말할게 아니 우리 배달이 더 좋아 어머님! 우리 동네 맛집은 진짜 많지 자주 시켜먹는 거? 봐봐 진짜 진짜 뭐야 진짜 많이 시켜먹어요 덮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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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고민해주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어차피 나는 못 먹는 건데 뭐 땡겨요? 아... 그거 해줄까? 나... 내가 다이어트 할 때 먹는 거 야 매니저님 골라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여기 우리 동네 그거 있어 닭똥집 전화로 배달시키는 거 스테이크 좀 입고 아 팝코벨 쟤 왜 저러냐? 팝코벨 그럼 타로를 시작해볼까요? 야스 궁금하다 아... 여기가... 아... 쇼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세 장의 카드 손님이 손님이 쫙 펼쳐주세요 손님이 쫙 펼쳐주세요 아... 제가... 내가 펼쳐야겠다 언니 이제 언니의 기분대로 가는 거니까 언니가 한번 몇 번 더 섞어봐 질문... 고민이 있거나 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걸 생각하고 세 가지를 뽑아보세요 자 뽑았어 자 봐보자 자 봐보자 제가 보니까 약간 몽롱해 미쳤다가 슬퍼 아니 내 본인이랑 상관없이 이렇게 풀어진다고? 이거 전 타로 야매 아닌가요? 아 다이어트 시기 관심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배워요 근데 뭐 요리할게 없어 난 노... 아 이렇게 했다 노 오븐 노 가스레인지 요리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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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시 토마토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핀 할래 끝이에요 990원이에요 그래서 자 넣었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재료 원래 오이는 좋은데 저희 집이 부실하게 오이가 없어버렸네 끝입니다 근데 저의 그 포인트 뭐냐면 마라유를 넣어요 오늘 내가 만든 냉면 근데 메인은 솔직히 샐러드 에블린 밥 탁코벨 탁코벨 와 언니들께 솔직히 진짜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진짜 먹밥 이거 진짜 먹밥 맛있게 드니까 추운 아 맨날 이렇게 못 뺐잖아 근데 이번에는 다이어트 할 때 되게 오랫동안 뺀 것 같아요 어 화면 보면은 진짜 많이 달라졌어 응 진짜 맛이 나 진짜 쌀밥 먹고 싶다 진짜 맛있어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진짜 너무 좋아 나 얼마나 걸어? 눈물 근데 20살 이 꼭 되어야 로또도 하나 민원비를 못 사지 않아도 있어? 그쵸? 그런 걸로 알고 있어 한 번만 갔을 텐데 어 여기 딱 붙어있네 복권 판매점 설레네 다 꽉했지 뭐 정하는건데 일단 처음은 재미로 재밌다 이런게 성인의 놀인가 재밌는 성인 이거 제가 많이 당첨되면 제가 잠식할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엇 0 재밌다 재밌다 와 나 진짜 운동 진짜 짱인 것 같아 진짜로 만드는 신분이 진짜 천재야 천재 모으세요 난 다른 신분인데 간다야 우리 처음이야 난 이런 게 그리웠어